시작력입니다. 유동근 씨와 전인하 씨부터 시작이 되겠죠. 여기까지 다 아실 것 같고요. 유동근 씨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이 1960년대를 주름 잡은 원로배우 바로 윤흔봉 씨입니다. 그리고 누나와 윤흔봉 씨 사이에 일남일녀가 태어나는데요. 그중에 조카 딸이 되겠죠. 조카 딸이 바로 전 발레리나 윤혜진 씨고요. 윤혜진 씨 외에 또 남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엄태웅 씨. 이렇게 해서 가족 관계도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분이 있죠. 엄태웅 씨의 누나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굉장한 스타죠. 바로 엄정화 씨까지 해서 제가 약간 혼들감은 떴 이유가 있겠죠. 유동근, 전인하 씨 해서 윤흔봉 씨로 가서 엄정화 씨입니다. 진짜 가족 관계도를 보니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스타 패밀리다라고 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. 우선 유동근 씨와 전인하 씨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유독 사극에서 왕과 왕비 역할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의 첫 만남 역시도 사극이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이 두 분의 결혼이 1989년이었어요. 사극 연기 잘하다가 2002년에 어머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뭐냐. 남편 왕 역할, 부인 왕우 역할로 연기 대상에서 각자 다른 방송사에서 나란히 연기 대상을 받는 이런 진풍경이 펼쳐지는데 이 대상에 받기까지, 전인하 씨가 대상에 오르기까지 그 배경에 숨어있는 스승이 있습니다. 그 사부가 누구냐. 바로 유동근 씨예요. 유동근 씨가 연기를 잘하니까 전인하 씨가 처음에, 2002년에 처음에 사극 시작할 때 여기 가서 배워와라. 이렇게 보냈어요. 누가? 김울동 씨가 연기 선배인 김울동 씨한테 전인하 씨가 저 이거 어떡하면 너무 사극 말투 어려워요 이러니까 유동근 씨한테 가서 배우게 한 거예요.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건데 뭐 두 사람 이렇게 보냈다고 어디 둘이 한 장소에서 몰래 만나서 이렇게 연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동근 씨가 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전인하 씨가 거기를 가서 그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연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어머니까지 만나게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. 여기서 김울동 씨가 누구인지 한 번 더 짚어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송일국 씨의 어머니이자 또 말씀하셨잖아요. 유동근 씨 그리고 박상원 씨, 전광열 씨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 스승이었습니다. 또한 피디들, 방송국 피디들이 연기 못하는 탤런트가 있으면 김울동한테 가봐라라고 보낸 정도로 소문난 연기의 대가였다고 합니다. 저분도 또 호랑이 상해요. 그러시네요. 그러시네요. 그러네요. 아니 그래도 뭔가 초기 있으셨나 봐요. 본인도 늘 후배들한테 연기를 가르치던 분이 이번에는 내가 안 가르치고 유동근 씨. 왜냐하면 이게 드라마 장이, 인연왕호에서 장이빈 역할을 해요. 그리고 여성이 여성을 맡길 연기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. 이때 김울동 씨가 대상궁 마마 역할이었어요.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유동근 씨한테 보낸 걸 보면 제가 김울동 씨 인터뷰한 적인데 자랑하셨어요. 내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내가 중신을 제대로 했다. 그러니까 유동근 씨 사극 연기가 얼마나 일품이며. 도대체 근데 연기 수업은 어떻게 하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. 네. 전인하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. 스물 한두 살 때 만났었다. 나한테 유동근이 정말 야박하게 연기 지도를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전인하 씨가 유동근 씨를 보면서 뭔가를 느꼈대요. 그게 뭐냐. 이 사람은 정말 연기에 대한 생각과 열정이 정말 깊은 사람이다. 신뢰를 가지게 된 거죠. 그 이후부터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더 믿고 많이 하게 되었고. 그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정말 잦아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1년 동안 연습을 연기 연습을 했는데 작품이 딱 끝나니까 유동근 씨가 정말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의도치 않게. 정말 전화를 한 통도 하지 않았대요. 그러면서 이 전화가 자꾸 기다려지고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지? 라고 궁금해지는 사람이 된 거죠. 연기 스승이었던 유동근 씨에 대해서 뭔가 조금씩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